아빠, 냥냥으로 가세요.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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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제 내려서 건물 2층으로 가. 드디어 내린다. 가봅시다. 냥냥. 오, 고양이. 조용히. 고양이들은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냥냥.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아니, 신발을 오늘 내가 괜히 이걸 신고 나가서. 아빠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신고 오라고 했잖아. 아빠, 전투어 왜 신으셨니? 안녕, 얘들아. 안녕. 귀여워. 귀여워. 파랑아, 오늘만 언니가 다른 고양이랑 놀아도 이해해줘. 파랑이 보다 더 예쁜 고양이들이 있을까? 더 어린 고양이? 고양이 카페를 가보고 싶어 봤는데 오늘 가봤어요 레오라는 고양이를 찾아서 레오에게 뽀뽀를 받아라 레오 커피 한잔 하자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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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야 레오 레오? 너 혹시 레오냐? 관심 없어? 너야 레오? 안녕? 레오 안녕? 어 네가 호기심이 많구나 그래 어디 한번 와봐 일로 술술 자 너 아롱이구나 아롱이 아롱아 레오 어디 있어? 야 레오 얘들아 어딨냐? 주이야 여기 장난 아니야? 아빠 지금 미션이고 뭐고 지금 생각도 안 나 네오 어딨냐? 너 레오냐? 아! 정말 가고 싶어요! 얘가 저거 되게 따르는데요? 저희 집에서 스코티쉬 폴드가 있어서 아 그래요? 우리 집은 파랑이라고 저기도 고양이 냄새나 보다 궁금해서 왔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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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잠깐만 레오를 너지? 너구나 레오 얘는 레오인데? 레오가 아니고? 네오! 저기 선생님! 주희야 얘 맞지? 네오 네오 옳지 네오 네 레오랑 뽀뽀할 때는 등에 뒷짐지고 하는 거야 아 네 근데 꼭 가까이 있는데도 이렇게 무전기로 얘기했습니까? 응 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무조건 있는 숲성들을 갖고 있어서 섣부르게 급격한 과격한 동작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것만 피하면 괜찮다고 보는데 파랑아 아빠가 레오랑 있어 언니랑 뽀뽀할 수 있을까? 응 네오야 그 내가 오늘 너랑 뽀뽀를 해야 된대 네오 아 네 네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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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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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이야. 아저씨가 빨리 뽀뽀를 해야지 커피를 마시고 다음 미션을 갈 수가 있다. 얘 약간 저기 영화배우 누구 닮았어요. 이선균 씨 닮은 거 같아. 으쩔쩔쩔쩔쩔쩔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맞지? 됐다. 된거지? 해줬어. 네오야 고마워. 건강해라. 아빠 미션 성공. 오케이. 고마워. 놀자. 놀자. 주희 놀자. 자 여러분 오늘 간식을 줄 시간입니다. 줄 서세요 이제. 누구부터 간식 먹을래? 누구 손 들어봐. 누구 먹을래? 아저씨 이걸 손바닥으로 주는데 너네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미안해. 이리 와. 파랑이 말고 다른 고양이도 궁금했는데 드디어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아빠 다 최고. 파랑아. 미안해. 파랑아 미안해. 우리가 미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아빠는 오로지 사랑이 너만 생각한 건다. 너밖에 없어. 뽀뽀는 너라고만 너하고만 하는 거지. 언니는 예랑 안 했잖아. 언니만 믿으라. 믿으라? 아빠. 부천시청역 5번 출구로 가세요. 왔어. 부천시청 5번 출구. 앞에 보이는 건물 3층으로 가세요. 313호를 찾아가요. 313호. 미싱이네 미싱. 313호. 저녁이 잘 지났어요. 이즈전. 제가 패션 디자이너가 꿈 항목에 들어있는데 아빠도 미술대학을 나왔으니까 거기 가서 아빠 실력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아빠 나에게 맞는 티셔츠를 만들어줘.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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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원하는 색깔 있으세요? 아파트 티셔츠랑 똑같은 색으로 해주세요. 긴장되시죠? 아니 뭐 운전 처음 배우는 거랑 비슷한 느낌. 맞습니다. 후진이 돼. 노란색. 조소과 나왔거든요. 아마 만드는 건 잘할 거예요. 이거 한 번 발려보세요. 살짝 1cm까지. 그다음에 이거 누르시고 발보세요. 됐죠? 늘어울리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보세요. 주희야. 주희야, 주희야. 이거 봐봐. 아빠가 한 거예요. 주희 완전 잘 맞췄어. 이거 엄마한테 미싱 하나 사달라고 그러세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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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부터죠? 네, 네. 티셔츠. 드러난 옷감이라서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약간 오차가 생겼어요. 마지막 졸업 작품이 레자 인조가족으로 만든 커다란 인형이었거든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저의 예전 감수성이 살짝살짝 나왔다고 느꼈던 게 저는 좋았어요. 주희 뭐해? 주희 뭐해? 인형 옷. 인형 옷. 인형 옷? 안 빠져. 안 빠져요? 어쩌면 주희의 미래에 되게 중요한 날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직접 옷을 만들어 보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우와. 잘하시네요. 잘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안아 봅니다. 잘 안겨요? 네. 이 사이즈. 이 사이즈. 너무 이셨어요. 완성. 멋진데? 짱. 진짜로 멋진데?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예뻐. 예뻐요? 한번 입어볼까? 가자. 어때요, 아빠? 더 예뻐요? 더 예뻐요? 오. 느낌 좋지? 느낌 좋지? 되게 편하지? 짱.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 그래? 아빠 미션 성공. 아, 고맙습니다. 안 돼! 우와, 이놈의 새끼. 잘 만들더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계속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을지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 꿈을 버릴지는 이제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빠, 넌센스 퀴즈 시작할게. 해보세요.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아,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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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이 넘어지면? 임금님이 넘어지면? 부장님이 넘어지면? 부장님이... 킹... 꽁... 꽁까당 아닌데? 그건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킹콩. 아, 킹콩 진짜... 아, 나 킹콩. 웃겨, 킹콩. 설탕이 놀라면? 설탕이 놀라면? 설탕이 놀라면? 엄어당. 아니, 깍설탕. 아닌데? 땡! 뭐야? 이럴 슈가. 아, 이럴 슈가? 누구니, 그 문제? 나. 아, 이럴 슈가? 아, 이럴 슈가? 아, 이럴 슈가? 아빠, 저기 앞에 보이는 바닷가부터 가세요. 바닷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봄부? 베드로네. 아,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의 배. 아, 여기는 월미도. 봄부 들리십니까, 여기는 월미도입니다. 마지막 겨울바다를 즐겨봐.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같이 왔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빠. 아빠. 네? 이제 슬링샷을 찾아봐. 슬링샷? 슬링샷? 슬링샷이 뭐야? 슬링샷. 아, 뭐 총 쏘러 가는구나. 아빠 총 같은 거 좋아하니까. 슬링샷 한 번 줘. 여기 다트. 인형 뽑기 같은 거. 저거, 설마 저거 아니겠지. 신 개념. 놀이기구. 아. 아. 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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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lights lanternuten Brighteon Ноэ? 나 안 해. 올라가는게 싫다면서 올라가는게 와 슬링샷이라 그래갖고 나는 뭐 이렇게 새촌같은걸로 인형뽑기하는줄 알았더니 네 맞아요 이거에요 주의가 주라고 이걸 잠깐만 여보 주원아 보고있냐? 아빠 진짜 무서워 당신은 알거야 내가 지금 연기하는거 아니라는걸 너무 유난 떠는거 같아서 주원아 주원아 언제왔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진짜 아 드디어 이런거 하는거야? 너무 무서워? 주원아 언니 왔다 야 이런거 하지 말자 그러더니 결국 아빠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거야?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거야? 아빠 아빠 내려오면서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외치고 내려와 정신이 있을까? 독한데? 자 가보시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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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 진짜 아빠 잘갔다와 네 어 뭐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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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희야! 주헌아! 한정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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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바쁘게 잘할게! 바쁘게 잘할게 이제! 야! 그만해 이제! 아저씨! 사장님! 그만 내려! 그만 내려! 아빠 이런 거 시키지 마! 아, 뭐야 이거! 너! 너 내려올 때 기분이 어떤지 모르지! 너 일로 와봐 한번 타봐! 고생했어! 아빠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주희야! 어? 괜찮았어? 응! 진짜 이런 걸 태울 줄은 내가 정말 차라리 이제는 바이킹이 진짜 만만해 보인다! 아빠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 잘했어! 응! 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다운이었구나! 선생님 안 가르쳐주시대! 그대의 눈빛 속에 여기 차피자면 완전 잘 해주시는구나! 야 이 놈아! 이 놈아!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오늘 미션 다 성공했으니까 아파트 배치, 수영이. 아무나 못 받는다는 아파트 배치구나. 여러분, 아파트 배치. 아파트 모두 해제합니다. 드디어.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집으로 왔다. 빨리, 빨리. 안녕. 엄마, 내 캠페이커 구경할래? 맞는데 바닷가 가서 구경이나 좀 하자. 아빠, 오늘 온전히 나만 보고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힘들어도 열심히 해준 아빠 사랑해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한 장을 이렇게 넘긴 것 같아요. 아,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애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는구나.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요. 아빠, 잘했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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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빈. 아니, 밥 풀어서 주지 말고 따로 안 쓰세요. 그냥 먹어. 웃긴 표정 지워보세요. 웃긴 표정. 밤에서 출동요. 아잇, 아잇.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떼고 다니면 안 돼요.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주세요. 왜, 왜. 절대 복종. 고마워요. 나 배고 보니까 밥 먹으러 가요. 너 100%도 쌀국수지? 응. 가위바위보. 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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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감사합니다. 부자왕. nuestra 계 nation. Our Diaz. 스파 1 lo MMA trenches Governors 합니다. 우리 Butte.